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돌아서 이걸 손으로 딱 껌질을 까서 이랬는데 오늘 가니까 기계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줘. 기계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주는데 맛이 없어 이런 거는. 그래 이게 안되지 않을걸. 아니야 근데 이런 손이 갈 거는 손이 가야 음식이 어우러져서 손맛으로 하는데 이걸 이래가 기계에다 다 해줘서 우리. 이렇게 하면 되죠. 대처내는 게 아니고 삶아야 되니까. 물이 팔팔 끓기 전에. 그냥 넣어서. 네 넣어가지고. 꼬리채서라서 조금 오래 인근히 삶아야 되니까. 꼬리채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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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잡는 건 콩나물. 쇼소 transcript. 꼬리채 인간닭 abans 협상Clap. 도시붕이 똗니고 꼬리채소 buyer이 んです. 고춧가루 마지슴 오장